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수능 내신 만점 수능특강 한국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바로 어떤 강의일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는요. 네 맞습니다. 내신에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강의입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수능특강은 연계교제 아닙니까? 수능을 볼 학생들을 위한 교제 아닙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이랑 3학년 때 굳이 수능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 학교에서 수능특강은 교제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문항들을 약간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능에서 한국지리 선택하지 않더라도 내신 준비를 위해서 수능특강을 수강하는 수능특강을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수능특강 강의 무려 40강이나 됩니다. 이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의가 바로 이 강의입니다. 굉장히 솔깃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열 강으로 끝내는 한국지리입니다. 사십 강짜리를. 열 강만에 끝내는 아주 컴팩트하고 압축적인 강의입니다. 자 그럼. 사십 강짜리 수능특강도 있고요. 열 강짜리 내신 만점 수능특강도 있습니다. 대체 이 강의는 어떠한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강의일까요? 자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직전에 대체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핵심 정리를 원하는 학생들을 이 강의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강의를. 가장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요 이런 학생들입니다. 시험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 등급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공부해서 일 등급을 맡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1등급은 아니더라도 2, 3등급만으로도 아주아주 충분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강의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십 강짜리 강의를 열 강으로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주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모으고 모으고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등급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강의입니다. 만약 1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라면 일단 40강짜리 수능 특강이나 또는 수능 개념 시각적 사고를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없어서 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빠르게 학습하고 싶다. 나는 2, 3등급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학생들 이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강의 총 10강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10강을요 일단 단원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1강 1단원이죠. 국토인식과 국토통일이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1단원보다 더 분량이 적은 단원이 있습니다. 바로 6단원이죠. 고작 한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과 6단원을 1강에서 몰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3강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조금 바쁜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아무래도 일 학기 동안에 이 자연지리라고 불리는 지형과 기후를 주로 학습하게 될 텐데요. 이 지형과 기후는 뒤쪽에 인문지리와는 조금 달리 개념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특히나 개념 학습을 꼼꼼하게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지형은 두 번 그리고 기후는 세 번 세 강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반도 형성과 산지 지형을 이 강에서 살펴보고요. 나머지 지형은 늘 하천지형 해안지형 카르스트지형 이런 지형들을 이 3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후. 기온과 강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강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계절 변화라던가 기후변화 자연재해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 두 강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강이 아니라 두 강이죠. 그리고 인문지리라고 불리는 거주 공간의 변화 도시와 촌락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을 겁니다. 오 단원입니다.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엄청난 통계 자료가 등장하는 단원입니다. 통계 자료들을 중심으로 요 칠강과 팔강에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구강은요 다양한 우리 국토라는 단원인데요. 사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두 강에 걸쳐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아주 아주 어려운 주제인 인구가 포함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국토를 두 강에 걸쳐 살펴보고 요 십 강의 같이 인구 그리고 지역 개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렇죠 열 강만에 한국지리 여덟 단원을 모두 끝내는 강의입니다. 자 그럼 이 강의 듣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교재가 필요합니다. 제목이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니까 수능 특강 준비해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열 강의 굉장히 간단하게 끝내는 강의이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대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 앞쪽에 있는 개념들 한 번 쭉 한 번 훑어보시면서 예습을 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특강 준비해 주시고요 얘를 미리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체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자 가장 먼저. 문제 풀이할 겁니다. 선생님 개념 정리도 안 하고 문제를 푸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본 개념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더니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항을 풀이하면서 이 문항을 풀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들을 같이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주요 출제의 포인트 그리고 이 주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또 어떠한 유형으로 또 어떠한 것과 연계되어 나오는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들 위주로 기본 문항들 위주로 풀이하게 될 것이고요 아주 어려운 문항들은 뺐으니까요 저와 함께 요 과정을 통해서 공부한 다음에 남아있는 조금 어려운 문항들 직접 풀어보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요 교재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가요 강의 괜찮을 것 같나요 여러분 아마 이 강의를 선택한 학생들. 시간이 많이 없는 학생들일 겁니다 심지어 시험이 하루 남은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기적. 우리에게도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고작 열 강짜리 강의입니다 아주 아주 집중해서 이 강의만 들어도 우리 하루의 기적을 통해서 이 등급 혹은 삼 등급 또는. 1등급까지 우리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9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열 강으로 끝내는 한국지리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많이 많이 수강해 주시고요 준비물 미리 챙겨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요 안녕